제가 심규혁 선배님처럼 할 수 없고요. 유승곤 성우님처럼 할 수 없고 강수진, 김영선, 남도영 성우님처럼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극복은 사실 힘듭니다. 하지만 나만의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. 누구처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성기관에서 발성과 조음기관을 발달시켜서 가장 좋은 소리를 끌어내는 건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거기서 조심할게 지금 좋아하는 게 너무나 극단의 초미성의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는 왜 저만큼 아름답지 않지? 저도 안 돼요. 아니요, 블루베리. 안 돼요. 되네? 조영이 형 사랑합니다. 너무 친해가지고 묻었어요. 아무튼